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학원이 이 상태라면 더더욱 잘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기숙 원장님이랑 저희와 함께 했었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모여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다 같이! 다 같이! 다 같이 이idd accused!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정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많이 믿고 다른 분들이기도 하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가게 됐고요. 열심히 배우면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느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주원쌤 사랑해요. 안녕. 감기가 무량합니다. 지금까지 학원생활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학생들도 기존에 수업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 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.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도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. 응원해 주신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 같이 미스로건 설치! 우리 모두 다 같이 합격을! 다 같이 미스로! 다 같이 미스로! 다 같이 미스로! multiplayer! 나는 있는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